고소영 커플. 그럼 뭐하냐. 지금 독사랑 사는데. 불륜. 불륜. 누가 불륜. 괜찮아? 왜 이래 이 사람? 놀랬잖아. 왜 놀래? 당신 불륜했어? 불륜은 누가? 아니 내가 뒤에서 보니까 혼자서 궁시렁궁시렁궁대에 실력실러가지고 가관이 돼. 왜? 누가 불륜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신이 나. 신은 누가? 누가 신이 나? 왜 이래? 수상하게? 낙지 나와. 낙지. 낙지에다 내가 소주 한잔 쫙 당기는데. 침흘리지마. 신형이 줄꺼야. 신형이! 경선님! 다녀왔습니다. 이제 오냐? 야! 너 파리 왜그래? 별거 아니에요. 아니, 별거 아닌데 기부수를 냈어? 누가 그랬어 그거? 왜? 오빠 그냥 내가 먹을게 먹어 얼른 오른팔을 그래놓고 혼자 밥을 먹는데 자 얘 민준아 왼팔로도 먹을 수 있거든 왼팔로 어떻게 먹어요 다 흘리지 왜 그래? 나도 어쩌냐고 잠을 잘못 잤대 오른팔이 안 올라가네 나도 아니 마늘 먹고 어디서 입을 쩍쩍 벌리냐 냄새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똑같은 여잔데 신영이는 제비 새끼 입이고 당신은 하마주둥아리나 그래 뭐? 야 신영아 너 오늘 병원에 가서 그 뺑소니 의사 꼭 색출해라 알았냐? 네 전 학생이다 이름은? 맹현주요 맹현주요 그 시기 잘들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? 응? 2011 슈퍼모델인 게 맹현주 알겠냐? 아야 거그 거그 재수없고랑 혼자 책보나 나가 그래 너 어따 대급밥 참 양호차게 생겼다 너 시방 내가 이름이 지금 뭐라고 했냐? 못 들었는데 뭐요? 못 들었어요? 음이 아침부터 꼭지 돌게 만드는구먼 아야 너희 엄마가 단체생활 요라고 하라 하디 너 한 번만 더 무시하면 그냥 훅 뒤져볼란 게 저기 자리 남았는데 쪼개 앉아도 되죠? 너 쪼가 생겼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